0695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의 테마는 가덕도 신공항 전기차 부품 수소차 자동차 부품이 가 있습니다. 우수 AMS은 동사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 업체로서 조향 부품, 구동 부품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그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우조책의 경우 현대자동차 체코법인의 제품 판매를 위하여 2012년 4월 5일에 설립하였음 현재 국내 자동차 3사 등의 엔진 브라켓, 차시파트, 변속기 부품 등 기존 물량을 계속 공급 및 신차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신뢰성 확보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 기업 개요 대시 1995년 설립되어 조향 부품, 구동 부품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상장 업체로 인도의 생산법인을 체코의 판매법인을 두고 있음 대시 엔진 브라켓, 차시파트, 변속기 부품 등을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슬래시기아, 한국GM으로 납품 중이며 신차 개발에도 참여하여 제품을 공급함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 기반 구축 대시 2015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소재 공장 중공하여 가동 중으로. 이에 외주에서 구입하던 원소재의 자체 생산 조달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 재무 대시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속기 부문 매출 확대로 엔진 부품 및 수소 전기차 부문의 매출 감소에도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신장 대시 유연가 유래 상승으로 판관비 관리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저하로 기타 수지 개선 및 관계기업 투자 이익 발생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반도체 차량용 부품 공급 완화에 따른 전기차 부문 매출 성장 및 전기차 부품 기업 전환을 위한 기술 투자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바 성장 전망. 2022년 10월 21일 기준 장마감 우수 ams의 시가 총액은 93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우수 ams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04위입니다. 우수 ams의 상장 주식수는 3662만 4525주입니다. 우수 am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수 ams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8.6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2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9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1.14배 22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번지억원, 마이너스 61억원, 마이너스 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억원, 마이너스 78억원, 마이너스 102억원입니다. 우수 ams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9번지 18%이고 유보율은 383.82%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3.12이며 전일 대비해서 4.97-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5.96-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수 ams의 2022년 10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5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50원보다 9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7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수 ams의 종가는 2,555원이며 주가가 우수 ams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수 ams의 종가는 2,555원이며 주가가 우수 ams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우수 ams는 거래량 9만 1,22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36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만 8,300 내수 9주, 삼성에서 만 4,800 열세주, 한국증권에서 만 536주, 키움증권에서 만 102주, 유한타증권에서 7,200여든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만 560세주, 키움증권에서 만 3,700의 순세주, 하나증권에서 만 2,200일 흔세주, 미래의세증권에서 만 6211주, NH투자증권에서 5,100여든 한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만 8,640에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우수 AMS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